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3일 개축 다섯번째 기사 1471년 명성하 7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3일 개축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4일 가빈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4일 가빈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4일 가빈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4일 가빈 네번째 기사 사과는 헌납 최한정이 와서 아르기를 조지당이 누이를 난행했다고 논제되어 몬땅히 유배되었는데 그 누이는 아직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은 풍화의 권원이므로 더러운 행실이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 창컨대 아울러 그를 유배하게 하소사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4일 가빈 다섯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박승질이 와서 신씨가 불교에 신합하고 김수온이 문건을 만든 잘못을 아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대비께서 이미 하문하셨으니 신씨에게는 마당에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김수온은 바로 신씨의 족친이니 그가 집필한 것을 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24일 가빈 여섯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5일 을명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5일 을명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5일 을명 세번째 기사 산정전에 나아가서 문신과 성균관 유생에게 그를 강하게 하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5일 을명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8월 15일 을명 다섯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지금 여러 도의 군안을 상고하건대 기축년 이후에 시정으로서 군역이 면죄된 자가 733인인데 만약 역사에 고되고 쉬운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대전에 달아서 시정을 허락한다면 군사의 정원이 날로 줄어들어 시위가 허소해질 것입니다. 충순위의 정병은 7번으로 나누고 2개월을 번상하고 12개월을 휴식하게 하는데 그 역사가 가볍고 쉬우면 예대로 시정을 줄 수가 없으니 청근대 독자 이외에는 시정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시정은 부모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의 역을 면제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하던 장정이다. 70세 이상이면 그 아들 1인은 90세 이상이면 2인을 면역시켰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5일 을묘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6일 병진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6일 병진 두번째 기사 중추부 경력 윤인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6일 병진 세번째 기사 사과는 헌납 최한정이 와서 아래기를 신씨가 토지와 노비를 신합한 것은 금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김수원의 신씨에 대한 족신으로서의 친수관계를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신으로서 남을 위하여 집필하고서 노비를 받았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신씨가 대군과 영승군을 위하여 신합한 것이지 절에다 신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 마땅히 신씨에게 유시하여 줄이도록 하라. 김수원이 증여를 받은 것을 모름지게 체크할 것은 없다. 그대가 말하기를 대신은 남의 증여를 하는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 대신 가운데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체의 물건을 물리치는 자를 몇 사람이나 그대가 보았는가 하였다. 최한정이 아래기를 태종께서 사사히 노비를 협파하셨으니 이것은 아름다운 정사였습니다. 지금 만약 다시 그 신마리를 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폐다님 더욱 심할 것이니 비록 노비 일구라 하더라도 신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김수원이 무슨 일로 인하여 신씨의 집에 갇겠습니까. 그 족친관계가 멀다면 가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가깝다면 이를 깨우쳐서 의리로서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김수원은 오로지 능히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비도 받았으니 군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얻은 노비도 또한 속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신씨가 대군을 위하여 신합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금단하겠는가. 또 새 속에서 친척과 교제하는 것이 친수의 관계에 있지는 않으니 김수원도 또한 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시록 11관 성종 2년 8월 16일 병지인 4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관 성종 2년 8월 16일 병지인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길을 길리예의 전의주 가운데 연영전에는 일헌관이 삼헌을 겸하여 행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각실의 상향, 전폐, 신관, 삼헌의 예를 일헌관이 겸하여 행하고 또 당하의 짐내도 없으니 모두 미편합니다. 무릇 중사에서도 모두 삼헌관이 있는데 하무에 영영전은 곧 대사가 아닙니까. 청근대 종료의 예에 의하여 삼헌관을 상정하고 당하의 짐내도 또한 종료의 예에 의하여 상정하소서 또 길리예의 전의주 가운데 종료의 상망제에서 각실한 대축 1원이 겸하여 행하는데 문소전의 상망제에서 대축이 4원이니 많고 적은 숫자가 다름이 있는 것도 또한 미편합니다. 청근대 문소전에서도 또한 종료의 예에 의하여 대축 1원을 임명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헌은 초헌 아헌 중헌의 예를 말한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6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작년 박승질 헌납 최한정이 아르기를 신씨가 토지와 노비를 신합한 것을 금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한 집안의 일이니 국가에서 반드시 금지할 것도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성승조에게 하석하기를. 지금 듣건대 영안도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몰래 무릉도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하니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다. 세종조의 일찍이 이 섬에 사람들을 찾아내어 토불하였는데 지금 반드시 그때의 왕래한 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찾아서 신문하도록 하라. 또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고 아울러 선함을 준비하여 아뢰라 하였다. 무릉도는 울릉도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철견 황해도관찰사 이에 전라도관찰사 김양경 영안도관찰사 이계수원에게 하석하기를. 지금 여론철 석 달 동안 유옥 개본을 보니 여러 고울의 주인들 가운데 해를 넘기면서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으니 경들은 마당이 검획해서 날짜를 정하여 속히 판결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채욱시킨 이유를 아울러 속히 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김양경에게 유시하기를 도내 여러 도에서 주의수를 고신한 것이 혹 8차례 10차례에 이르고 심지어 17차례에 이르는 경우는 이것이 모두 장물의 증거는 명백한데 자복하지 않은 자인가. 만약 장물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 차례 형문할 것도 없고 장물의 증거가 비록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여러 번 고신을 더하여 자복하지 않아 하면 별도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신의 숫자가 이렇게까지 많은데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것이다. 경이 마땅히 짐작하여 헤아리도록 하라. 만약 그것이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울 것 같으면 형을 많이 쓰다가 죽기에 이르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그것을 수령들에게 두루 유시하여 나의 험률하는 뜻을 본받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형조의 쌀의 길을 광조의 죄수인 산호 망오지가 말을 도둑질 한 주에는 대전에 이하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다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여덟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본궁 노비와 백성들이 서로 다투다가 혹시 말이 본궁에 미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나는 하였다고 지목하여 이를 고수하는데 검으로는 이를 청리하지 말라. 또 검으로는 본궁 노비를 내수사 노비라고 칭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7일 정사 아홉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8일 모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8일 모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8일 모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균관의 찹성에 의가하여 아래기를 생원 진사로서 충의위 충순위 충천위에 속한 자는 그 출범하는 날에 성균관이 거하면서 글을 읽어 원점이 150에 차하는 경우에는 청근대 관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점은 성균관 사학의 유생의 출석결석을 점검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갈 때 독이 출석부에 찍던 점을 말한다. 아침 저녁 두 끼로서 일점으로 하였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던 고시의 하나이다. 대과 초시는 대개 한승부와 팔도에서 지역별로 시험을 보았으나 특별한 경우 성균관의 생원 진사에게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9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예주에서 성균관이 접종해 의가에 아르기를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전교서의 칠품 이하의 관원들이 상시로 유생을 교찰하므로 그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 앞서 과거 때에는 사관이 오로지 맡아 보았습니다. 지금 한승시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 사관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한승부 낭청에서 홀로 이를 수관하니 미편합니다. 성균관이 전례에 의하여 사관이 한승부 낭청과 같이 이름을 기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9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세 번째 기사 행 혹은 최경 등 사민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네 번째 기사 예산현감 이후 문통이 하직 인사를 드리니 임금이 인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도를 묶어서 임금이 도승지 정표생에게 명하여 수령의 사목을 가르쳐서 보내게 하였다. 사목은 수령이 고우를 다스린 데 힘쎄야 할 일곱 가지의 일이다. 즉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의 칠사를 말한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다섯 번째 기사 백자준 두 개를 성균 간에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여섯 번째 기사 영한북도 절도사 선황에게 유시하기를 알타리가 선 가까이 삶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때문에 조종 이래로부터 이를 무수하기를 더욱 후하게 하였다. 지금 이사하는 자는 비록 빙금화기 때문이라 하나 땅에 안착하고 옮기는 것을 중화하게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것을 버리고 저곳으로 가는 것이 어찌 그들이 바라는 바이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변장이 무수하는 방도를 어긴 소치일 것이다. 경은 이 뜻을 살펴서 거듭 변장을 경계하여 곡진이 무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 안착하여 생활을 즐기도록 하여서 우리의 본일을 튼튼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일곱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여덟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철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르기를 웅천의 여러 고울에서 지진이 있었으니 창근대 향과 측문을 내려서 해교의 죄를 지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1일 신류 아홉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2일 임설 첫 번째 기사 성장전에 나아가서 대마주 테스 종정국의 특성 종대선을 팔인을 인견하니 원상층 장성 신숙주 헌맹의 최항 홍윤성 조승문 윤전 김국광이 입시하였다. 신숙주에게 명하여 종대선에게 전지하기를 지난번 소이전이 땅을 잃으니 너희 도주가 어리의 격부나 힘을 다하여 옛 땅을 수복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어 선유하였는데 너희 도주가 이 소문을 듣고 본도로 돌아가서 명을 받들었고 지금도 사람을 보내와서 살해하는 뜻을 들이니 더욱 가상하다. 하니 종대선이 대사하면서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은데 이르시니 마당이 돌아가서 도주께 일일이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술잔을 올리해야 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3일 개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3일 개혜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3일 개혜 세 번째 기사 포촌형감 방순 손이 하직 인사를 드리니 임금이 인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책을 물어보고 이어 성종원의 명하에 수령의 사목을 가르쳐서 보내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3일 개혜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3일 개혜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홍기달이 와서 아래길을 경주구윤 전동생이 거첩이 죽자. 경내에 장사 지내고 향리로 하여금 죄를 마련하게 하고 또 석인을 설치하고 표석을 세우는 등 폐단을 일으킨 것이 다단하였으며 또 성주의 어떤 여자는 아비가 죽어서 장사도 지내기 전에 전동생이 강제로 취하여 초로 삼았습니다. 사리를 아는 재생으로서 이와 같이 행동하여 풍속을 더럽히고 허물어들였으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주는 큰 고울인데 부윤이 탄핵을 당하면 광가의 일이 반드시 허소해질 것이니 참컨대 그를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전동생은 비루하고 영치가 없었다. 고 외통사 최웅의 철을 취하여 첩으로 삼고 최웅의 가산이 매우 넉넉함으로 전동생이 자기 집으로 들여 최웅의 재산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가 최웅의 족친에게 고소를 당하자 사림에서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3일 개혜 여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성경전에 나아가서 원풍구가 사신으로 보낸 중 원수 장주 등을 인견하니 원상 정인지 정창송 신숙주 한 명의 초향홍 윤상 조승문 윤자 운 김극광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원수 장주에게 말하기를 원풍구의 아비 원의 송이 충성을 바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위하여 척연하게 여겼다. 원풍구가 도도 등을 이어받아 사람을 시켜 내조하니 내가 매우 과상하게 여긴다 하니 원주 장주가 대답하기를 금상의 성상께서 특별히 예로 대접하여 주시고 교유하심이 곡진하시니 신이 본토에 돌아가서 마땅히 일일이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친상이 사신으로 보내온 사두림 분쇄문이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친상이 곧 대우전의 아우라고 말하였는데 대우전이 우리나라의 충성을 바치였고 지금 또 그 아우가 사람을 보내어 내조하니 이는 가상한 일이로다 하고 종정수가 사신으로 보내온 이 난 사야문에게 말하기를 종정수가 오랫동안 빈섬을 지키다가 지금 또 따로 배를 보내어 우리나라 사람을 호송하니 내가 매우 과상하게 여긴다 하니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돌아가서 자세히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들 모두에게 물건을 자등있게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4일 갑장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길은 근년에 서울과 외방에서 도적이 성행하여 우마를 독살하는 자가 많으니 모름지기 중한 형전을 써서 이를 검지해야 하겠습니다. 구구대전의 절도주에 절도를 재범하는 자는 교형에 처하되 유사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가리지 않는다. 우마를 도둑질하면 수범인자는 교형에 처하고 종범인자와 타인의 우마를 죽인 자는 장 100대의 이웃 삼천리에 처하고 자기의 우마를 사사로이 죽인 자는 장 100대의 도우 3년에 처하며 실정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장 70대의 도우 1년 반에 처하며 병들어 죽었지만 관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잡아 먹은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본조에서는 이 법에 준용하였으나 그늘에 반강한 준수 조건에는 위항목의 각조항이 없으니 법금이 크게 허술하여 도둑질한 자를 징계할 길이 없을까 거기 두렵습니다. 청근대 도적이 잠잠하여 질 때까지 예법전대로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4일 갑자 4번째 기사 내수사에 전지하기를 월산대군 이전과 명의 공주의 노비 농사 곡식 등은 대군 공주에게 사급하였던 구례에 의하여 숫자에 준하여 더 주고 창원군 이성도 또한 예에 의하여 준하여 주어라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5일 얼추육 첫 번째 기사 초참을 봤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5일 얼추육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5일 얼추육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노고에 보답하고 공노에 상을 주는 것은 나라의 상전이다.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들어와 대통을 이어니 오직 충성스럽고 고두며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신하들이 서로 벼슬길에 올라서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고 혹은 재상으로 혹은 장수로서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며 혹은 생각을 경연해서 논하고 혹은 힘을 외방에서 펴는데 혹은 이목의 관언이 있고 혹은 조아의 인사가 있도다. 혹은 좌우에 있으면서 언동의 기강을 세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하여 부주에 참여하며 혹은 시종에 참여하고 혹은 척속으로 연결되어 심지어 천례, 천안, 복례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주한 노력을 다하니 이것이 비록 직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하나 내가 감히 잊어버리겠는가 마땅히 포상의 연전을 보여서 시종 한결같은 의리를 굳게 하노라 그 오산군, 이주 등 1,059인을 원종 공신으로 3대 3등으로 나누어 칭하하게 한다 하였다. 조아는 적을 맞고 임금을 호위하는 무사이다. 부주는 의견을 진술하여 올립니다. 칭하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신호를 칭하여 내려주던 일이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25일 얼축 네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원종 공신 1등은 각각 1작업을 더하여 자손이 엄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부모를 봉작하라. 원종 공신 2등은 각각 1작업을 더하여 자손이 엄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작업을 더하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 사위, 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작업을 더하라. 원종 공신 3등은 각각 한 작업을 더하여 자손이 엄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하라. 각 등급에서 통훈 대부 이상인 경우에는 자손, 형제, 조카, 사위 중에서 1인이 자원에 따라 산관 1작업을 더하며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분리의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되 각각 1작업을 추정하며 범죄에 의해 산인이 된 경우에는 아울러 범품에 소용하며 상중에 있거나 가달급시 산인이 된 경우에는 각각 1작업을 더하여 소용하며 길이 소용하지 아니할 사람에게는 벼슬길에 호통하게 하며 직첩을 거두어들인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주며 첩의 아들인 경우에는 한품하지 아니하며 공천사천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5일 얼축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5일 얼축 6번째 기사 형주의 사례기를 진원현의 죄수인 양인 정생이 소를 도둑질 한 주에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면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5일 얼축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6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6일 병인 두번째 기사 예문관 직제하 김요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6일 병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6일 병인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세종족 무오년에 상정한 가운데 외의객인이 포부에 돌아온 뒤에 과해리양은 포수에서부터 대마주 분면에 이르기까지 순풍이면 일일정이고 도주가 걷지 않은 최하 좌하까지는 2일정인데 모두 1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일개주까지는 4일정인데 2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좌지전 지좌전까지는 5일정인데 2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비전주의 원의가 있는 곳까지는 6일정인데 15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구주의 종금이 있는 곳까지는 7일정인데 2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석견주의 주포겸정이 있는 곳까지는 13일정인데 3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삶아주 등희구가 있는 곳까지는 15일정인데 3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대우전이 있는 곳의 풍호주까지는 10일정인데 10일치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차등을 준 것이 이미 격례를 이루었으나 다만 그 정도의 멀고 가까움과 양식을 주는 일수가 혹은 서로 맞지 않기도 하였는데 그 후 통신사 개긴 가운데 식량을 지급할 자가 또한 많아졌으나 일수를 정하지 아니하니 관리들이 임의로 제급하였으므로 멀고 가까운 것이 뒤바뀌어 매우 미편합니다. 금후로는 과해량을 창컨대 3등급으로 나누어 대마도는 5일치 1기주는 15일치 9주는 20일치의 양식을 지급하게 하고 일본 국왕의 사신과 경도 근처의 여러 대신의 사인과 유구국 사인 등은 모두 구주의 일수와 같게 지급하게 하소사하니 그대로 따랐다. 과해량은 외사가 포설을 떠나 번국으로 돌아갈 때의 날수와 인원수를 개선하여 지급하는 양미를 말한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6일 병인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7일 정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7일 정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7일 정면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홍산의 죄수인 백정 박금은동이 남의 소를 강탈한 죄와 평산의 죄수인 양인 이근이 행인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모두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숙여에 의하여 변방고울의 노비로 용속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7일 정면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7일 정면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8일 무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8일 무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8월 28일 무진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영안도에 온 중국사람 룰어치가 공사에서 말하기를 원래 요동사람인데 나이 3세때에 활라운 올적합 호도치에게 사로잡혀가서 15년 동안 살다가 굴주 올적합 양복의 집에 팔려가서 거주한 것이 또 4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진에게 사로잡혀 온 조선사람 무시가이가 사서 안으로 삼아 생활하는 사이에 무시가이가 본토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나와 상의하여 금년 3월에 도망하여 본초를 떠나서 영안도로 향하였는데 동관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원컨대 본국의 땅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참컨대 누러치를 중국으로 포로 보내지 말고 그 소원에 따라 영흥 이남의 땅에 살도록 허락하고 가사 전투를 주되 5년 동안까지 한화여 관가에서 의복과 양식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게 한 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관 성종 2년 8월 28일 무지인 4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관 성종 2년 8월 28일 무지인 5번째 기사 수성군 최유림이 졸하니 조제이와 예장을 예화같이 하였다. 최유림은 수리원 사람으로 경태 경호년의 무과에 합격하여 고성혈련 의금부 진무를 역임하였고 상화 을유년에 외방으로 나가서 전라도 처치사가 되었고 정혜년에 비장으로서 이시에 의의를 정발하는데 종군하여 공이 있었으므로 정충 적게 공신의 호를 하사하고 가선대부로 올려서 수성군에 봉해졌고 그해 겨울에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기충륜에 수성군에 받고 봉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였으니 나이가 46세이다. 시호를 안양이라고 하였는데 화목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아니라 하고 갑주에 공로가 있는 것을 양이라 한다. 최유림은 남의 안색을 잘 살피고 권기를 아참하여 섬기니 사람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아들은 최윤신이다. 갑주는 갑옥과 투구고 싸움을 말한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8일 무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9일 기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서교에 거둠하여 관가하였다. 관가는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9일 기사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정교를 받들건데 평안도의 강연안에 있는 여러 고울에서 경중에 운송할 포화를 곡식과 바꾸어 군량으로 저장하게 하였으니 청근대 사슴씨의 명포 1만피를 본도로 하여금 관찰사로 하여금 여러 고울의 군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곡식을 바꾸게 하고 숫자를 자세히 아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9일 기사 세번째 기사 공조에서 아래기를 도성 안 밖의 내산의 감력과는 포평이 없으며 또 채천하는 기한도 없기 때문에 뜻을 다하여 블랙목을 금지하지 않으니 청근대 검후로는 본조와 한 승부에서 같이 의논하여 포평하게 하고 근무한 것이 이준연이 차거든 채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일 신미 첫번째 기사 국기 1위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3일 임신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3일 임신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3일 임신 세번째 기사 성금관 사이에 이형원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3일 임신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3일 임신 다섯번째 기사 사과는 헌납 최한정이 와서 아래길을 근내의 가뭄이 해마다 계속되어 나라의 진율이 서로 잇따른데 그 위에 선능의 역사와 중국사신의 행차가 더하니 경기 백성들의 힘이 매우 기곤합니다. 금년이 비록 조금 농사가 잘 되었다고는 하나 다시 제 창의 담장을 쌓으니 백성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컨대 아직 정지하여 폭년이 들기를 기다리소서 또 강원도에서 실동하였고 황해도에서 재상이 매우 많은데 두 도에서 양전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정지해야 합니다. 신씨의 누비 사건도 전일에 하교하여 이르시기라 이미 문건을 고쳐 만들도록 하였다 하셨는데 과연 고쳤는지 고치지 아니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지하기를 양전은 마땅히 정지해야 한다. 대창의 담장을 쌓는 것은 내가 다시 상령하겠다. 신씨의 누비는 이미 고치도록 하였는데 어찌 다시 박절하게 독촉하겠는가 하였다. 천릉은 왕릉을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종대왕의 능을 예종 원년 1469년에 광주에서 경기도 여주로 옮긴 것을 말한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3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한승부의 쌀이기를 전지와 가사는 재물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전지를 성사하는 데는 기한을 정하고 가사를 성사하는 데는 연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사한 자들이 혹은 도매라고 읽을기도 하고 혹은 합집이라고 읽을기도 하고 혹은 전당이라고 읽을기도 하면 심한 자는 갑이 쌀 때에 팔았다가 값이 오르면 이를 되돌려 바꾸자 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서 이것을 혹은 부모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읽었고 스스로 원고가 피구를 만들어 같이 짜고서 공초를 받지니 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하고 속이는 짓이 날로 더욱 심하니 상간대 지금부터 비록 실제로 남에게 빼앗긴 자라도 10년이 지나도록 고소하여 쟁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매는 도둑질하여 파는 것이다. 합집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와 전토를 한 사람이 모조리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9월 3일 임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9월 4일 개요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9월 4일 개요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1권 성중 2년 9월 4일 개요 세번째 기사 사은부 작년 홍기다리와서 아래길을 검년에는 경기에서 겨우 실룡을 면할 정도이므로 대창은 반드시 검년 안으로 완성할 것도 없으니 청근대 우선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고 또 아래길을 경주는 큰 고울인데 새 부윤 점종이 학술이 없어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청근대 받고 바로 잡았소서 하는 임금이 전지하기를 대창의 약사를 이미 경영하여다가 지금 중간에 그만둔다면 이미 만들어놓은 기계가 모두 쓸모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정종은 비록 무인이라고 하나 선왕종의 큰 직임을 여러 번 받았으니 나도 또한 그가 쓸만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재수한 것이다 하였다 홍기다리 다시 아래길을 정종이 비록 쓸만한 재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경주는 큰 고리여서 일이 번잡하고 사무가 복잡하니 학술이 없는 사람이 능히 감당할 바가 못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학문이 있는 자도 또한 착오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상령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4일 개요 4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4일 개요 5번째 기사 사원부의 사례기를 유학 유진이 어미의 상을 당한 지 3년 안에 아비의 명이라 거짓 칭탁하고 글을 올려서 부시하기를 청한 주에는 유리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유진이 학자로서 상을 무릅쓰고 부시를 청하였으니 마당이 사림에 두지 못할 바이므로 본죄만을 논하는 데는 그칠 수 없습니다 청근대 영영 과거에 나가는 것을 정지시켜 선비의 습석을 바로잡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4일 개요 6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 앞서는 무과에서 병설을 강할 때 모두 입문하여 통하는 자에게는 7푼을 주었고 약통하는 자에게는 5푼을 주었고 조통하는 자에게는 3푼을 주었습니다 지금 대전 가운데 무과에서 병설을 강할 때 입문하는 것과 배강하는 것을 무고분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그 무사가 병설을 강하고는 무과에 의하여 배강하기도 어려우며 또 문과에 의하여 분수를 준다면 사회의 분수와는 많고 적은 점수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사는 반드시 글을 읽도록 권장할 것도 없으니 청크대의 검으로는 입문하고 분수는 모두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입문은 강서 시험의 한 가지이다 과거 시험을 볼 때 부시생이 책을 눈앞에 펴놓고 읽으면서 고강을 칠하게 하는 것이다 통은 과거를 보거나 사당에서 글을 외일 때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순, 통, 약, 조, 불의 5등급이 있었다 배강은 글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강을 하는 것이고 사회는 활을 쏘고 칼을 쓰는 실기를 말한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4일 개요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5일 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안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5일 갑술 두번째 기사 형조에 삼복하여 아르기를 안변의 죄수인 산호 말은금이 사망한 아우 대송을 따라서 도치의 부처를 살해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5일 갑술 세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병조에서 아르기를 황해도 황주의 극성은 참컨대 그 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미리 군인들을 조발라해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점차로 쌓는 일을 끝마치게 하고 수안의 방원지는 옛날 그대로 다시 세우게 하소서 했으나 임금이 명하여 잠시 정지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병조에서 아르기를 극성과 방원지는 하늘이 내신 험조처임으로 그 국가의 문호인데 태평스러운 세월이 오래되어 패하여 버려두고 수리하지 않으니 군국의 대체실로 미편합니다 본도에서는 금년의 농사가 조금 잘되었으니 참컨대 오는 봄부터 역사를 시작하게 하소서 한 임금이 명하여 우선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축초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2조에 전지하기를 졸환능성부원군 구치관을 좌리공신 2등의 추록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이건부에 전지하여 양주에 부처한 양류원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상정청에서 아래길을 호주에서 숙여하여 단양군의 공납할 금을 다른 고울에다 옮겨 정하였으나 전자에 금을 캐는 것을 시험하였을 때 단양군의 군인 300명이 12여일을 역사하여 금을 캔 것이 겨우 사전이었으며 그 후에 관찰사가 또 군인 10명을 사역시켜 종일 캔에 얻은 것이 다만 미세한 가로 10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울에서 공납하는 바도 또한 불과한 것이 많아서 전수량을 옮겨 정하니 그 공납하는 금 이전을 청건대 그대로 본군에 정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전령 면제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6번째 기사사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7번째 기사 한치 1을 가정대부 청량군으로 김순영을 가정대부 공조 찬판으로 2, 6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성준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삼았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7일 병자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르기를 경주의 죄수인 사비 손비가 사망한 간부 길천과 계집정 청덕 계집정 독덕 종신가이와 더불어 본주인 최 막문을 모살한 죄는 유리 모두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8일 정축 첫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9일 무인 첫번째 기사 임금이 표리를 인수 왕비전에 받았는데 탄일이 초 8일이었으나 국길 1이었기 때문에 이 날에 이르렀어야 받진 것이다 이 해부터 항상 그렇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9일 무인 두번째 기사 일본국 외 혹은 종가 무 등 사민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9일 무인 세번째 기사 동부승지 심환에게 명하여 손온을 귀로 연해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9일 무인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르기를 초계의 죄수인 선군 이희경이 정순의 집에서 재물을 도둑질하다가 칼로서 정순을 찌르고 체포하는데 반항하는 주인은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0일 김용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0일 김용호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0일 김용호 세번째 기사 성균관 사승 최지 등 우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0일 김용호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르기를 양인 이귀봉이 어미에게 머리채를 거둘리다가 그 머리를 휘둘러서 어미로 하여 그 물에 빠지게 한 주에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형을 감면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0일 김용호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0일 김용호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1일 경진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0일 경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경주 부연 정중이 하직 인사를 드리는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주는 땅이 넓고 백성들이 조밀하니 경이 가서 백성들을 사랑할 것을 마음먹고 패단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형주에 전지하여 갑산에 충군한 김행동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9월 1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변경 침입자들에 대한 영안북도 병마 수군 절도사 선형의 보고와 대책 논의 선형이 치게 하기를 지난번에 유시하는 글을 받들건데 지금 아하 등이 가들겄이 되지요. 모여서 우리의 백성들을 죽인 이것은 스스로 멸망을 부르는 짓이어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하는 어떤 사람이며 그가 모은 자는 어떤 종족이며 그 거주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 도로에 멀고 가까운가 험하고 평탄함과 도둑질하는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아뢰어라고 하셨으므로 신이 유시하신 글의 사의를 가지고 각진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회령진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이 말하기를 도둑질한 자는 하박하별라에 사는 자리 무두와 서가사에 사는 조오주 구엄부가 보리 수엄부가 모다후 요수와 몽고에 사는 다은타 의사와 하을주강에 사는 아하 유농가 아하의 아들 거하와 오치안에 사는 도우라 상가두보 비가와 상가하에 사는 벌을허 무진거 등 18인입니다. 그 도로에 멀고 가까운가 험하고 평탄함은 하박하별라에 사는 자리 무두 등의 집은 회령진에서 거리가 사식이 일정인데 그 길은 상보 울하를 거쳐서 비로소 여진 땅에 들어가며 서가사를 지나서 작은 곡의 둘과 강여울 세스를 거치며 그 사이의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서가사에 사는 조오주 구엄가 보리 수엄부가 여수 모다후 등의 집은 사식이 일정인데 그 길은 상보 울하를 거쳐 비로소 여진 땅에 들어가며 두 고개와 새 여울을 거치며 그 사이의 길이 평이합니다. 몽고에 사는 다은타 의사 등의 집은 사식이 일정인데 그 길은 상보 울하를 거쳐 비로소 여진 땅에 들어가며 서가사를 지나서 작은 곡의 둘과 강여울 세스를 거치며 그 사이의 길이 평이합니다. 하울 주강에 사는 아하 유농가 아하의 아들 그 화 등의 집은 사식이 일정인데 두 길이 있으니 소로는 하다사 가를 거쳐서 비로소 여진 땅에 들어가며 중사지 무을개를 지나서 보통 곡의 둘과 작은 곡의 셋과 곤두의 집 앞 강여울 하나를 거치는데 그 사이의 길이 험악하며 중로는 하다사 가를 거쳐서 중사지 구라를 지나서 큰 곡의 하나와 작은 곡의 넷과 곤두의 집 앞 강여울 하나를 거치는데 그 사이의 길이 평이합니다. 오치 안에 사는 도라, 상가, 두보, 비가 등의 집은 육식 삼일정인데 그 길은 고라 이동을 거쳐서 비로소 여진 땅에 들어가며 하나의 곡의 하나의 여우를 거치는데 그 사이의 길이 평이합니다. 상가 하에 사는 벌을허, 무진거의 집은 사식 일정인데 그 길은 고라 이동을 거쳐서 비로소 여진 땅에 들어가며 하나의 곡의 하나의 여우를 거치는데 그 사이의 길이 평이합니다. 하이란에 사는 바까대의 집은 오식 일 반 일정인데 고라 이현을 거쳐서 비로소 여진 땅에 들어가며 강여울 하나를 거치는데 그 사이의 길이 평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도둑질한 원인은 허령의 성 밑에 사는 야인 고울고 등이 말하기를 자리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조선에 있을 때 접대하는 것이 매우 야박하였고 또 우리 종이 도망하여 국경으로 들어갔는데 나에게 돌려주지 않고 요동으로 보냈고 매년 변장을 아련하여도 또한 상경하는 것을 하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망하여 허수가에 들어가서 인물을 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이르기를 경진년에 조선에서 우리 아버지를 불러다가 죽이고 의복과 말을 모두 빼앗았다. 이 때문에 원망하여 자리와 더불어 결당하여 도둑질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천리 등이 말하기를 아하가 이르기를 지난 경진년에 중국으로 갔을 때 조선에서 나의 차들을 다 죽였다. 그 후에 이 시예의 병란을 덤다 무령지방에서 도둑질하여 우마를 창탈해왔는데 말은 곧 고시를 하여 버리고 그 비장과 초피를 가지고 회령 절제사를 아련해서 전의 주의를 사과하고 인하여 상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갈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원망하여 벌을호 자리 등과 더불어 도둑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가홍 등이 말하기를 벌을호 무진거 등이 이르기를 지난 경진년 낭보아한을 정벌하였을 때 우리 동생과 종료가 가들갑시 피살되었고 심지어 안나와 이복까지도 빼앗겼다. 그 후에 비록 왕래함에서 상경할 것을 청하였지만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친분이 미천하더라도 무덤 높은 관직과 후한 녹을 얻었으나 우리들만이 홀로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원망하여 아하 벌을호 무진거 자리 등과 더불어 결당하여 도둑질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회환이 실로 많고 황공하고 두려움이 또한 깊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들이 비록 그럴듯하게 말하였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적변을 추적하기가 어려우며 또 전일의 범죄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이 삼가 입공할 기구를 준비하고 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이 원상에게 회보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질은 의논하기를 조그마한 분노로서 가볍게 거병하는 것도 미편하고 모욕을 받고 묻지 않는 것도 또한 미편합니다. 저들이 성심으로 호물을 내주고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땅이 변장을 이끌어서 저들에게 유시하기를 너희들이 응인을 살해하였으니 죄가 실로 작지 않다. 국가에서 거병하여 죄를 물으면 너희가 장차 어떻게 도망하겠는가. 너희가 만약 성심으로 얼굴을 바꾸고 창탈한 물건을 다 돌려주며 신이 와서 복제하면 그의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소서 하고 정창순 한 명의 최악 윤자우는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변방의 백성들을 창탈러에 사로잡아간 것이 오로지 변장이 방비를 소홀히 한 까닭입니다. 조그마한 좀도둑은 좋게 개의할 것이 없으나 만약 큰 군사를 일으켜 적의 소효를로 깊이 들어갔다가 만회하느라도 차질이 있으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경진련은 이런 귀감이 될 만한 것입니다. 적이 자기에게 가해하면 부득이에 대응하는 것이 옳지만 어찌 반드시 가볍게 거병하여 예측할 수 없는 홈제에 들어가겠습니까? 삼가구 조심하여 방비해서 변방주의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만 가지 못합니다. 하고 신숙준은 의논하기를 간악한 적이 우리를 넘보는 것은 다질 것도 없고 조그만 적구에게는 문득 무육하기를 더하면 실로 이러한 업무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자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될 것인데 더구나 건년에 국가에 일이 많으니 저들은 우리가 군사를 징발하여 토지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진의 군사를 가만히 계산하니 4천명에 내려가지 않는데 전기 400명을 뽑아서 적 가운데 국경 가까이 길이 평탄한 데에 사는 자를 공격하게 하며 그 입공할 때는 매양 험한 요회처를 만나거나 반드시 군사 수십 명을 남겨두어서 이를 지키게 한다면 돌아올 때도 또한 적이에 맞아서 공격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에 멀고 가까운 거 험하고 평탄함을 덮은 데 저쪽 지방에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니 놓치어 두고 공격하지 않을 듯이 하여 저들의 마음을 놓기를 기다렸다가 돌입하여 그들을 공격한다면 이른바 빠른 천둥 소리에는 미처 귀를 막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 모든 입구하는 자들의 마당이 자세히 물어서 상세계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다른 공을 세운 자 이외에는 비록 저들이 노력해간 사람과 가축을 돌려주는 자라 하더라도 접대하여 서울을 올려보내는 것을 악하지 말아서 그들의 업무를 꺾도록 하소서 하고 홍윤성은 의논하기를 경성의 인민이 적의 소혈에 깊이 들어갔다가 해를 입었는데 허물은 변장이 방비하여 지키는 일을 삼가지 아니한 데 있을 뿐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깊이 들어갔다가 만약 혹시라도 차질이 있으면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경진년에 친히 적의 지경을 밟았는데 눈으로 본 지세는 모두 귀로 듣는 바와 관한은 같지 않았습니다. 오익창 등 수백 명의 군사와 말이 적에게 함물된 것은 오로지 지세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백번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구나 도로오이 요해철을 신문한 자는 모두 정류였으니 어찌 저들의 말을 믿고서 고지 들어 가볍게 큰 군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적이 자기에게 가해하면 군사를 내어서 한가하여 싸우는 것이 옳지만 먼저 스스로 가볍게 움직여서 우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변장을 위한 계책으로서는 성문을 나가는 것을 적을 보는 것 같이 하고 군사를 일어서 스스로 강해지고 때로는 적에게 무수를 더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조성문 김국강은 은연하기를 적이 오면 방어하고 적이 가면 쫓지 않는 것이 진실로 만세의 제왕이 오랑키를 방어하는 훌륭한 방책이었으니 크게 거병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르기를 야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거주하니 그들이 소소하게 도둑질하는 것은 반드시 공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거듭거듭 일일이 다 이르더라도 일에는 무익한 것이 있고 다만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을 뿐일 것입니다. 지금 아하 등이 범한 죄는 야인들이 다 같이 모의에 참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같이 모의하지 않은 자는 옛날과 같이 그들을 대접하고 아하 등 도둑질을 한 것을 말하지 말며 꼬여서 말하지도 말며 초유화에 오지 말아서 저들로 하여금 헤아리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 아하 등이 스스로 온다면 견고하게 가두어 놓고 괴문하여 취지할 것이요. 만약 아하 등이 다른 사람을 시켜와서 기순할 뜻을 말하거든 대답하기를 아하 등이 가달 것이 도둑질하였으므로 바야흐로 군사를 보내어 잡아오려고 하나. 너희 여러 종족이 놀라서 수렁일까 봐 걱정하여 즉시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너희가 오고 안 오고는 너희에게 달렸으니 우리가 어찌 초유화에 오겠는가 라고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이것을 절도사에게 유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하박과 별라는 여진어로 빌라는 강을 의미하는데 박과 별라는 박과 성실을 가진 사람이 살던 강이라는 뜻이다. 여진에서는 지역을 상중하로 나누어 잘 불렀다. 서가사는 여진어로 가사는 구자나 참을 말하는데 서가사는 옛날 원대에 설치하였던 역참의 이름에서 나온 듯하다. 권두는 맹목가천모가의 아들 동권두를 말한다. 부자가 함께 내지 올즈컵에게 세종 15년에 피살되었다. 고실은 실수로 말을 죽이는 것이다. 동생은 동북형제를 말한다. 응이는 매를 잡는 사람이다. 성중시로 11권 성중 2년 9월 11일 경진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1권 성중 2년 9월 11일 경진 7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일본 국왕과 유국 국왕의 사신과 여러 대신과 여러 곳의 상외와 구주도원수 원교직과 대마도에서 특성한 사신이 오십선과 수직한 외인 등이 나올 때 상경하는 사람들이 정원 숫자를 정하지 아니하여 미편합니다. 지금 마당이 상정하여 일본 국왕 유국 국왕의 사신인 경우에는 25인으로 하고 여러 거추의 사성은 15인으로 하고 대마도주의 특성은 3인으로 하고 별리의 인 경우에는 한 배의 숫자를 더하고 구주도원수의 사성은 3인으로 하고 싣고 온 물건이 5바리 이상이면 1인을 더하고 매 5바리마다 또 더하여 5인을 넘지 말게 하며 여러 추정의 사성은 1인으로 하고 매 5바리마다 1인을 더하되 3인을 넘지 말게 하며 수직한 외인으로 하고 3인으로 하고 상호군 이하는 2인으로 하며 대마도주의 매년 오십선은 매 선마다 1인으로 하고 매 5바리마다 1인을 더하되 2인을 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1일 경진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양로 연을 베푼니 월산대군 이정 밀성군 이침 더군군 이사 창원군 이사 하동 부원군 정인지 봉헌부원군 정창송 상당부원군 한명의 청성부원군 심해 영성부원군 최항 인산부원군 홍윤성 창령부원군 조승문 남양부원군 홍달선 영희정 윤자원 광산부원군 김국광 우희정 한백년 지휘중 주부사 김수원 행상호군 임금이 오효첨 의빈 홍상 조하참찬 이극배가 입시하였다. 임금이 노인과 반수 이변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노인은 모두 125인이었는데 영보가 있어 잔채에 나오지 못한 자는 임금이 명하여 그 집에 주천을 내려주게 하였다. 반수는 반열의 첫 제1천놀이를 말한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3일 의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3일 의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3일 의무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선지하여 고 정주생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으니 그 아들이 상한하였기 때문이었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3일 의무 네 번째 기사 형주에서 아래기를 여러 관사의 노비가 시정으로서 면공할 때 입안하고서 횟수를 제한하여 고쳐 지급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혹은 20여 년이 지나도록 고쳐서 받지 아니합니다. 만약 나이가 60세에 차서 면공하는 자는 그만이지만 만약 시정과 소생이 3구 이상으로서 면역하는 자는 한결같이 입안을 받은 뒤에 비록 부모가 사망하거나 혹은 소생의 3구 중에서 1구가 사망하더라도 검액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구실을 피하는 것을 달게 여겨서 즉시 현고하지 아니하며 관리도 또한 즉시 검거하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 한가롭게 놀고 있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성근대 지검부터 시정으로서 명공하는 노비의 입안은 각사에서 노비의 봉족을 입안하는 예의에 의하여 3년마다 한 차례씩 검액하여 고쳐서 지급하여 모람하는 폐단을 막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현군은 직접 출동하여 고하는 것을 말한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3일 의무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광문에 의가하여 아래기를 무릇 형부를 집행할 때 적인의 처자는 이미 모두 법에 의가하여 길이 극변의 관노비로 용속시키나 그 강도나 우마 도적의 수범이 되는 자가 복초한 뒤 상복하기 전에 도망하거나 사망하는 자와 포악하고 사납게 굴며 무리를 이루었다가 체포하여 잡을 때 도망하는 자의 처자는 구실을 정하는 조령이 없으니 참건대 복초한 뒤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적인과 체포하여 잡을 때 도망하여도 장물의 증거가 명백한 자의 처자는 도적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여 모두 관노비로 용속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복은 제복이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3일 이모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중 2년 9월 13일 이모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길을 양선의 죄수인 양인 김가신과 대구의 죄수인 종귀동이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씨에 해당하며 그 처자는 수교에 의하여 변방 고울의 노비를 용속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